이서방은 잘해주니 그분은요? 대묻는 현정의 눈빛은 사뭇 도전적이었다. 정숙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했던 날에도 현정은 똑같이 물었다. 그 사람이 아빠보다 잘해주냐고. 그때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사는 게 재밌다. 우리를 버릴 만큼요? 버린 적 없어. 네가 날 안 만나겠다고 한 거지. 엄마 스스로 떠났잖아요. 그게 버린 거죠.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무진 여편 소설집에 수록된 내가 아직 사랑할 때입니다. 박무진 여편 소설집에는 총 32개의 여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품마다 다양한 매력들이 숨어있어요. 재미도 있고요.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박무진은 2017년 한국 소설 신인상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등단했습니다. 제 채널에서 낭독해드린 비둘기는 어디서 잠을 잘까로 추보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중독으로 인간과 문학 이 계절의 소설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여편 소설집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박무진 작가가 처음 출간하는 소설집입니다. 박무진 작가는 저와 한때 소설 공부를 같이 한 문우이며 후배입니다. 박무진 여편 소설집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내가 아직 사랑할 때 박우진 정숙은 공동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처음 와보는 딸 집이었다. 애진 곳이라 차편이 복잡하고 걷는 구간도 많았지만 아파트 애관은 깔끔했다. 현정이 미리 나와 기다릴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애초에 섭섭한 마음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만남이었다. 현관문을 연 현정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영역했다. 마흔 넘은 나이에 첫 출산을 한 데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육아를 전담하고 있으니 몸이 성할 리 없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 정숙은 괜히 집을 둘러보는 척했다. 집이 좁죠? 좁긴 셋이 살기 딱 좋은데 낮 때는 현정은 정숙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가버렸다. 쓸데없는 말을 할 뻔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정숙은 식탁에 쇼핑백을 올려두었다. 내 손주 얼굴 좀 보자 방으로 정숙이 얼굴을 들이밀자 현정은 인상을 찌푸렸다. 재우고 있잖아요. 이따 가요. 그래 방에서 물러나면서 정숙은 발걸음을 조심히 들였다. 정숙이 현정을 키울 때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요즘 아이가 있는 집은 모든 게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황갑이 훌쩍 넘었지만 그걸 모를 만큼 정숙이 늙은 건 아니었다. 정숙은 거실에 붙어 있는 현정의 결혼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현정은 스무살 시절 그대로로 보이는데 남자가 너무 늙어 보여 눈살이 찌푸려졌다. 옆에 있는 아이 백일 사진으로 시선을 돌린 정숙에겐 금세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에미를 닮았네. 다들 아빠 닮았다고 해요. 어느새 다가온 현정이 무덤덤하게 대꾸했다. 정숙은 얕게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은 했지만 현정의 까칠한 태도가 못내 거슬렸다. 스무살 이후 현정은 정숙에게 단 한 번도 곁을 내준 적이 없었다. 정숙은 현정의 결혼을 마저 아들인 준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몰래 와서 조용히 보고 가라고 준규는 정숙에게 신신당부했다. 현정의 눈에 띄지 않으려 정숙은 예식홀 밖에 멀찍이 서서 눈물만 질금거렸다. 정숙의 자리를 대신한 건 남편의 여동생이었다. 스스로 집을 박차고 나간 어미에게는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정숙은 현정이 스무살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준규의 나이인 열여덟도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 정숙이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하자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고 현정과 준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는 아빠랑 살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이랑 살기로 했어. 현정이 정숙을 노려보았다. 정숙이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혼을 언급한 건 현정이 열두 살이 되었을 때였다. 남편은 가부를 말하는 대신 아이들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고만 얘기했다. 정숙은 양육권 분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경제력이 없기도 했지만 바람난 여편내는 자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남편은 정숙에게 현정이 스무살이 될 때까지 가정을 지키라고 했다. 대신 아이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해치를 만나도 좋다고 했다. 모진 어미로 기억되고 싶지 않은 정숙의 마음을 해치리 받아들이면서 정숙은 남편의 요구를 수락하게 되었다. 막상 8년은 마음 떠난 남자와 같이 살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다. 현정과 준규의 표정을 보고서도 정숙은 뱉은 말을 되돌리지 않았다. 정숙은 쇼핑백에서 아기 내복을 꺼냈다. 큰 맘 먹고 백화점까지 가서 산 고급 내복이었다. 내복 많은데? 현정은 내복 사이즈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정숙은 서 있는 현정을 올려다 보았다. 엄마한테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정숙은 애써 내리둘렀다. 집을 나오던 당시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자식들과 화해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준규는 용돈이 필요할 때 종종 정숙을 찾아왔지만 현정은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 정숙이 연락해도 의례적인 대답만 했다. 모녀 사이가 워낙 좋았던 만큼 현정의 배신감이 컸을 거라고 이해했다. 현정이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게 정숙은 제 탓인 것만 같아 애를 태웠는데 결혼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정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은 한참 울었다. 울음이 멈추자 정숙에게 작은 기대가 움텄다. 보통 딸들은 아이를 낳으면 엄마를 이해하기 마련이었다. 정숙이 어르고 사정에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한 지 반년 만에 현정의 승낙을 받았다. 좋은 거라고들 하더라. 정숙은 브랜드가 크게 새겨진 쇼핑백을 들어보였다. 그제야 현정은 내복을 펼쳐보았다. 애가 큰 편이라 얼마 못 입히겠어요. 영수증 있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높았다는 걸 깨달은 정숙은 그만 입을 다물었다. 영수증이 있으면 교환이 가능하다는 걸 현정이 모를 것 같지는 않았다.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현정은 커피를 두 잔 타왔다.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어 빈속이라는 말도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잔다는 말도 하지 않고 정숙은 커피를 달게 마셨다. 이서방은 잘해주냐? 그분은요? 대묻는 현정의 눈빛은 사뭇 도전적이었다. 정숙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했던 날에도 현정은 똑같이 물었다. 그 남자가 아빠보다 잘해주냐고. 그때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잘해준다는 의미가 신경 쓸 거리를 덜 만들어주는 뜻이라면 아니었다. 남편은 세심하고 단정한 사람이었다. 집안 일 중 힘든 건 도맡았고 어지간한 요리도 할 줄 알았다. 정숙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큰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세상에 그만한 남자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정숙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도 정숙은 자주 숨이 막혔다. 정숙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을 때마다 남편은 일일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잘 고쳐지지 않는 정숙의 나쁜 습관을 지켜보는 남편의 눈초리는 메마르고 차가웠다. 아무리 살아도 정숙은 남편에게 정이 가지 않았다. 해칠은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정숙과 함께 술 마시며 농담하는 걸 좋아했다. 반바지에 미리아스 차림으로 집 밖을 돌아다녔고 무슨 일에도 앞뒤 가리지 않고 정숙의 편을 들었다. 정숙보다 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챙겨줘야 할 것도 많았다. 해칠과 함께 있으면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일상이 부끄럽지 않았다. 남편 앞에서는 늘 부족한 사람으로만 자신을 생각했던 정숙은 해칠 앞에서는 주눅들지 않았다. 웃다 보면 생각할 틈조차 없었다. 예전에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지만 정숙은 이제 대답해야 했다. 대답하고 싶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사는 게 재밌다. 우릴 버릴 만큼요? 버린 적 없어. 네가 날 안 만나겠다고 한 거지. 엄마 스스로 떠났잖아요. 그게 버린 거죠. 아이들보다 자신의 행복이 먼저였다는 걸 정숙은 부정할 수 없었다. 적지 않은 시간 고통받으며 어미의 자리를 지켰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잠에서 깬 아이가 저절로 기어나오더니 하품을 하며 눈을 비볐다. 어떻게 해? 우리 산이 낮잠을 얼마 못 잤네. 현정의 목소리는 여태까지와 다르게 순하고 명랑했다. 정숙은 염치 없는 질투심을 다 잡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맑은 얼굴을 보자 정숙은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엄마 닮아서 잘 웃는구나. 현정이 정숙을 쳐다봤다. 현정이 또 초치는 말을 할까봐 정숙은 재빨리 말을 이었다. 너도 어릴 땐 참 잘 웃었어.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게 해. 오죽했으면 너 키우면서는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 현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숙은 현정의 눈길을 피했다. 현정의 스무살 이후의 삶에 대해 정숙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정숙도 세간의 비난 정도는 각오했다. 친인척들과의 교류도 끊어졌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언급할 수조차 없었다. 정숙이 모든 걸 버릴 각오로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었다. 사랑을 선택하니 모든 걸 버려야 했을 뿐이었다. 겨우 남편 하나 바꿨는데 정숙에게는 세상이 바뀌어 버렸다. 사나! 현정이 부르자 아이는 손가락으로 정숙을 가리키며 쫑얼거렸다. 할머니야! 현정이 한마디 거들자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다. 세상이 바뀌어도 핏줄은 바뀌지 않는 법이었다. 정숙은 앉은 걸음으로 아이에게 바짝 다가갔다. 사나! 할미 해봐! 아이는 정말 따라하려는지 입술을 옴지락거렸다. 옳지! 잘한다! 할미! 입술을 삐죽거리던 아이가 현정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정숙이 아이의 손을 잡으려 하는데 현정이 아이를 아는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산이 아직 말 못해요. 나도 안다. 정숙은 그만 현정에게 역정이 묻은 목소리를 내고 말았다. 아무리 오래 전이었다 해도 정숙이 현정보다 육아 경험이 많았다. 현정만 놓고 봐도 20년을 키웠는데 그 사실마저 현정이 부정하는 것 같아 정숙은 분했다. 눈물까지 나려해서 정숙은 얼른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다. 식탁 위에는 펼쳐진 대복이 덩그마니 놓여 있었다. 현정이 중국 음식을 시켜주겠다는 걸 정숙은 극구 사양했다. 현정과 같이 음식을 먹었다간 체할 것만 같았다. 기껏 중국 음식이라는 서운함도 없지는 않았다. 정숙이 가방을 들자 현정이 다가왔다. 백화점에 다녀올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요. 정숙이 사온 대복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냥 입히겠다거나 필요한 거로 교환해서 쓰겠다고 말하면 될 것을. 현정은 끝까지 뾰족하게 굴었다. 자식과 손주의 얼굴만 봐도 충분할 거라고 스스로 기만했지만 정숙은 모르지 않았다. 이해받고 싶었고 화해하고 싶었으며 다정하게 지내고 싶었다. 그럴 때가 됐다고 여겼던 건 정숙의 착각이었다. 몇 번 입히다. 걸레로 쓰든가. 말한 뒤 정숙은 주저없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현관 앞에서 돌아설 줄 알았던 현정이 공동 현관 밖까지 쫓아왔다. 택시 타고 가라며 현정은 정숙에게 2만 원을 지어주었다. 냉정하게 굴면서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라고 생각하자 정숙은 섭섭했던 마음이 반쯤 풀어졌다. 애 깨면 놀란다. 어서 들어가 봐. 다음엔 내가 사이즈 큰 걸로 사올게. 햇빛 아래서 보니 현정의 피부는 부스러질 것처럼 가슬가슬했다. 다음엔 애 옷이 아니라 화장품을 사다 줘야겠다고 정숙이 생각한 순간이었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실 필요 없어요. 2만 원을 지고 있는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네가 날 원망하는 마음은 알겠다만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때 넌 스무살이었어. 성인이었다고. 성인에게도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라고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고 살라는 법은 없다. 저는 살아있는 한 산이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엄마니까요. 멈칫하던 정숙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산이가 먼저 엄마를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나 보구나. 현정이 눈을 희둥그레 떴다. 자식이 부모 발목을 잡든 부모가 자식 발목을 잡든 당하는 사람은 지옥이다. 산이도 사랑하면서 재밌게 살아야지 나처럼. 말을 마친 정숙은 현정에게서 사뿐하게 몸을 돌렸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정숙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짧은 소설이지만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군요. 정숙의 캐릭터가 참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스무살 현정과 열여덟인 아들 준규. 그리고 남편에게 당당하게 선언하는군요. 엄마는 아빠랑 살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이랑 살기로 했어. 라고요. 정숙은 모든 걸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군요. 자식까지도요. 하지만 자식은 버린 게 아니죠. 남편 앞에서 주눅들며 살아왔던 정숙을 생각하면 짠한 마음이 드네요. 손자를 보러 간 정숙은 딸 현정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군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걸 보면 엄마의 부재에서 오는 상처가 아주 깊은 듯합니다. 성인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현정이 쏘아붙이죠.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었나 봐요. 이 작품의 압권은 끝부분입니다. 살아있는 한 산이를 떠나지 않겠다고 엄마니까 그러겠다고 말하는 현정에게 정숙이 말하죠. 자식이 부모 발목을 잡든 부모가 자식 발목을 잡든 당하는 사람은 지옥이다. 산이도 사랑하면서 재밌게 살아야지 나처럼. 딸의 결혼식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남몰래 뒤에서 훔쳐보았던 정숙. 손자를 낳은 딸을 찾아간 정숙은 한없이 작아지고 주눅이 들었지만 재밌게 잘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정숙은 현정에게서 사뿐하게 몸을 돌렸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정숙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다. 작가의 필살기가 엿보이는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